샤이닝스타를 열심히 봤다면 분명 100점을 맞았을거야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까? 지난 미션 첫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현우의 가면을 쓰는 것 팔불출 나라 때문에 지니가 정말 고생하는군 두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현우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무대에 집중하지 않으면 관중들은 바로 알아차리게 되지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헤라 내 눈엔 모두가 빛나는 스타 유망주지만 칼리오페이사님의 눈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럼 이번주 퀴즈를 내도록 하겠다 첫번째 퀴즈 모두 공주들로 구성된 샤이닝스타 아이돌팀은 두번째 퀴즈 피치가 진에게 부탁한 것은 마지막 퀴즈 피치는 왜 캔디왕국의 왕을 구하려 하는 걸까 이번화는 돌스와 멜로디가 아닌 새로운 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화였지 흥미진진 기대만발 퀴즈를 풀면서 한번 더 봐야겠어 피 치즈 삐제 피치즈 삐제 피치즈 삐제 멜로디가 피치즈 삐제 포